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촬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촬영하면 잘 안될 것 같은데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찍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비율이 좋아진다고 해 친구가 그러는데 이렇게 촬영하는 것은 애플 핸드폰보다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한 것은 없고 보통 찍는 사진 위치보다 찍는 위치가 조금 낮아져서 각도 차이가 날 뿐이야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 찍으면 비율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 나는 평소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사진을 촬영하는데 거꾸로 촬영한 사진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보여 만약 핸드폰을 거꾸로 돌리면 렌즈가 똑바로 들었을 때 렌즈의 위치보다 면 인치 낮은 위치에 놓이게 되지 이것은 렌즈를 통해서 실제로 눈이 보고 있는 위치에 아주 작은 차이를 만들게 되어서 어린아이가 키 큰 어른을 올려다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것이야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지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야 핸드폰을 옆으로 돌리면 사진에서 머리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촬영한 사진이 똑바로 들고 찍은 사진보다 가슴 아래 부분이 훨씬 날씬하게 찍히는 것 같아 혹시 핸드폰을 세로로 들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바닥에 수직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을 수 없어서 그 미묘한 거리 차이가 그런 효과를 만드는 것이지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촬영하면 카메라 렌즈의 위치가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촬영 각도가 약간 바뀌어서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일 거야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원근법 때문이야 렌즈가 낮을수록 발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신장이 커 보이려고 핸드폰을 거꾸로 찍는 것이야 나는 내 친구의 말에 동의하는 편이야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찍은 사진이 똑바로 들고 찍은 사진보다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아 보여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촬영하면 카메라 렌즈가 아래에서 위를 향하기 때문에 피사체가 더 길게 보이거나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똑바로 선 자세로 눈높이에서 핸드폰을 아래로 향하게 되면 대부분의 휴대폰 렌즈가 어느 정도 각이 잡혀서 머리가 커지고 다리가 짧아지지 하지만 반대로 하면 약간 위쪽으로 각도가 잡혀서 왜곡이 없이 다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사진작가가 패션 사진을 찍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눕는 것도 같은 이유야 이것은 관광 렌즈의 왜곡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려면 카메라를 피사체 앞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이고 다리에 맞춰야 해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를 가꾸는 것이 어떨까 내 말은 몸매만 조금 가꾸면 되는데 왜 싸구려 속임수로 가짜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